음? 날씨 좋잖아!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는 돈이나 퐁퐁 쓰고 다니는 게 재밌는데요? 한품만 줍쇼! 돈이다! 돈! 돈! 돈이다! 돈!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오비키 네가 갖는 건 안 되지? 야! 돈을 저렇게 버리면 어떡해! 내 돈... 잘 말리면 쓸 수 있겠다! 부자 수영장들? 거짓 수영장! 야 오비키 너 왜 그지 됐냐? 몰라 억울해! 억울하게 뭐라 억울해? 다 저업자들이지! 너 맨날 나한테 장난쳐줘 그런 거지? 그래도 장난은 포기할 수 없어! 햇볕이 너무 쎄잖아? 그럴 땐 나의 선글라스가 있지! 와 너만 있는 줄 아나? 나도 있다! 그게 언제껀데 아직도 쓰고 있어? 너무 시대에 비춰지잖아? 유행 지났으면 어때? 해만 가리면 되지! 너무 더워 이것만으로 고잘라! 그렇지만 나한테 선캡이 있지! 너무 좋잖아? 와 썬캡이다! 부럽다! 썬캡으로 내 피부를 보호해? 나는 썬캡 없는데? 태양이 정말 뜨겁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더울 땐 선풍기가 최고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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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솔솔 들어와! 손에 딱 들어가고 너무 좋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자! 물건 팝니다! 물건 사세요! 어? 물건 판다! 자! 거기서 뭐 사야지! 키 키 키 키 키 키 키! 하하하하! 자! 자! 물건 사세요! 좋은 거 많습니다! 물건이요! 물건! 물건 좋은 거 많습니다! 골라 골라! 싸게 골라! 우와! 좋은 거 많다! 이거 얼마에요? 어? 이거요? 이거 12,000원이요! 하하하하! 그렇게나 비싸요? 그냥 돈 없어 보이시니까 제가 확 깎아서 11,000원에 드릴게요! 하하하! 만원이요? 저.. 저.. 천원밖에 없는데... 에이! 천원밖에 없어요? 에이! 그러면 살 거 없어요! 장사 방해하지 말고 저기로 가세요! 워이 워이! 저저저저! 그래도 뭐 가볍게 살만한 거 있지 않을까요? 뭐 다 천원 넘나? 웬만하면 천원 다 넘어요! 가볍게라... 어디보자... 천원이면은 이 종이 정도는 살 수 있겠네요! 저.. 종이요? 저거? 저.. 저거를 뭘 하라고... 아! 생각난 다 그래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천원 주쇼! 에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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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는 내가 하지! 음? 아아! 사실 이거 500원인데? 음? 하하하하! 캣캣캣! 이 종이로 저 썬캡을 만들 수 있어! 잘 봐! 이치! 종이로 이 멋진 썬캡을 무슨 수로 만들겠다는 거야? 우선 종이를 자른다! 짠! 그런 다음 이 안경으로 안경 넣을 구멍을 뚫어서 이 안에 넣는 거야! 슉슉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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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짠! 이러면 썬캡 완성! 헉! 뭐야! 진짜 썬캡을 종이로 만들었잖아? 와! 이제 햇볕을 완벽하게 가릴 수 있게 됐다! 천원으로 만원짜리 썬캡을 만들었어! 그럼 9,000원을 번거잖아? 대단해! 하하하! 거짓여도 멋질 수 있어!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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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즈! 저기요! 웨이터! 네네!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십니까? 나는 저 음료수 하나 갖다 줘요! 자! 네! 알겠습니다! 오! 왜 이렇게 많이 줘! 음! 돈이 좋아! 이렇게 음료수 달라고 하면 음료수도 탁 주고 말이야! 하하하! 여기 있습니다! 음료수! 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잖아! 그럼 인조이 유얼 드링크! 하하하! 즐겨주지! 역시 음료수를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은 태양 아래서 즐기는 거야! 하하하! 아! 더워! 목마른데! 박세희는 좋겠다! 음료수도 마음대로 마시고! 뭐야 이 빨대! 한번 쓰고 버려! 하하하! 다음 빨대 써야지! 하하하! 나 이제 보라색 쓰고 싶어! 어? 어? 빨대를 막 쓰고 버리네? 으응! 오 맛있다! 다음빨대! 오! 저렇게 무분별하게 쓰면 어떡해! 빨대를 환경 나빠지게 해! 하하하! 나 는 푸자니까! 여기는 빨대 다 쓸 거야! 파라 파라 파라! 오! 어? 또 버리네 또?! 어! 모키님들! 저렇게 빨대를 막 버리면 안되죠! 저렇게 막 세인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회오를 눌러주세요 박세인 저거 아주 혼나야돼 나는 부자니까 내 마음대로 할거야 아이고 박세인 진짜 아 이걸로 좋은 생각났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맛있게 잘 마셨다 이제 낮잠을 한번 잡을까 이렇게 하면 오 짜잔 긴 빨대를 만들었지 이걸로 좋아 맛이 딱히 귀여워 오비키 무슨 소리지 뭐야 오비키 뭐해 오 낚시 여기 물고기가 많대 낚시가 좋다 그러더라고 수영장에 물고기가 살아 정말이야 나도 잡아줘 알겠어 기다려봐 잡았다 잡았다 월쳐 월쳐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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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다 문화잘아 문화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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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를 잡았잖아 문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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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싯대인 척해서 안걸렸다 귀여워 문화 안녕 반갑다 너도 내가 반갑니 너도 내가 반갑니 반갑잖아 이쁘다 이렇게 마시면 되지요 키키키오 오비키 뭐가 그래 걸렸다 야 오비키 너 누가 내 음료수 마실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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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제 물에 들어가야지 너무 기대되잖아 으아 으아 수박수박이야이야이야이야잖아 내가 타주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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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짜증나 으아 우와 나도 수영장 물놀이 하고 싶다 으아 우와 수영장 입장룡이 마감 나는 돈이 없어서 못가 종이 친구야 너는 물놀이를 하는데 나는 못하는구나 부럽다 첨벙첨벙 오오 불쌍해 쟤는 정말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고 종이 인형만 보고 있어 오오 너무 불쌍하잖아 으아 오오 오오 돈이 날아간다 우와 오오오 돈이다 우와 오늘 돈을 여러 번 줍네 얼마나 이렇게 큰 행운이 오냐 역시 부자 옆에 있어야 돈이 생기는 건가 이걸로 수영장 들어가야지 끼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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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이 짭짤하네 저기요 저 수영장 들어갈게요 그지는 못 들어옵니다 수영장 입장료가 만원이나 한다고요 만원 있어요? 저 만원 있어요 오 진짜 있네 예 됐죠? 들어가도 되죠? 크흠 수박 수박이 와 재밌겠다 드디어 물놀이라니 와 진짜 와 싼자 와 재미있어 키 키 키 키 키워 우리 키 학생이가 장난쳐야지 키 키 키 키 키워 우리 키 재밌어! 날씨도 좋잖아! 빨리 너 주문다! 이거 왜 이래! 튜브가 왜 이렇게 흔들려! 진짜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야 뭐야! 너무 웃기다! 야 뭐야 오비킹이 가만 안 둬! 야 물속속도 너무 재밌어! 들어와 와! 재밌겠잖아! 물 놀이 진짜 재밌다! 여름엔 역시 물놀이지! 좋아 오맨도 신나게! 물놀이 하면서 놀기! 덜! 대! 대! 성도!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환자기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